할머니! 자 시원하게 선물을 해드릴게요. 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. 자 오늘은 그레니 시간 찾아왔습니다. 자 오늘은 그레니 엄청난 모드를 또 갖고 왔거든요.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. 렛츠고! 자 지난번에 이거 막 앤트맨 모드랑 이런 거 들어가 있는 치트 모드가 또 업데이트가 됐거든요. 자 먼저 두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. 점프 기능이 생겼고요. 점프요? 그리고 무한 석궁 모드가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. 야 이거 석궁만 먹으면 대박인 거네 그러면. 자 오늘은 무한 석궁 모드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빨리 석궁부터 찾아야 돼요. 석궁 키 좀 주겠니? 아 이거 맨날 막 스펀지만 먹어도 이런 거 막 하다가 정상적인 모드 하니까 굉장히 낯선대요? 오히려? 어 이거 얼씨가 얼씨가 왔네 왔네 왔어 왔어. 오오 Lol 와봐요 저는 이미 갑니다. 지나갈게요. 얼마인. 오호 아 이거 내가 속도를 주체를 못 하겠네. 그냥 Kong 익 плох 아 뭐야 언제 왔어. igma 이야 좋아요. 석궁을 얻었습니다.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. 3,2,1 발사 한 번 더 와 야 이거 미쳤네 빵빵빵빵빵빵빵빵 이거는 정신나간 모드군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이런데도 막 두무시면 안 돼요 헤드샷만 아유 제가 할머니 배고프실까 봐 막대사탕 준비했어요 사양하실 필요 없어요 마음껏 드세요 몸에 렉걸리는 거 봐 뭔가 이렇게 번쩍번쩍하니까 뭔가 보물 같은데 그냥 막 쏘고 다닙니다 다닙니다 준비하시고 발사 내려가세요 할머니 여기서 막 주무시면 안 돼요 내려가 임마 어딜 여기서 달라고 이건 순식간에 슈팅게임이 되어버리는군요 아 이거 미쳤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모드군요 할머니가 모이면 그냥 마구마구 쏴버릴 수가 있어요 와 근데 이거 하도 쏴야 되니까 와 이거 렉 걸리네요 야 이거 태블릿 터지갔어 잠깐만 이거 다시 껐다 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능이 안될 정도로 너무 많이 뿌렸어요 이리 오세요 할머니 자 조심스럽게 올라가가지고 바로 쏴버립시다 어디갔죠? 저っち 히힉힉힉힣힉힉 갔나 이리와 여기는 진짜 파티장 그 자첸데 석궁 파티장 그 자체예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들이 한방에 풀리네요 아주 자 와보세요 할머니 자 준비하시고 발사 자 그대로 누우세요 그대로 누우세요 거기 말고 거기 말고 아이 진짜 거기 말구요 자 할머니 입에서 화살이 발사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발사 자 준비하시고 발사 자 밀어 아이고 팔 걸치셨네 할머니 거기서 주무시는게 딱 좋을 것 같아요 바바바바바바 깔깔깔깔깔깔깔깔 겨드랑이 어택 겨드랑이 어택 팔에 낑겨가지고 움직이질 못하시네요 와 이거 와 이거 반짝반짝 빛나는거 보세요 하하하하 와우 쏘세요 쏘세요 할머니한테 석궁 폭탄을 내려줍시다 태롱태롱태롱태롱태롱 롤라라라 하하하하 어 적당해 인마 감사합니다